마쿠야 마쿠야 집 잘 보고 있지? 형들 지금 리모컨 켜서 지금 확인해 알았지? 들어간다? 마쿠야 이제 11년이니까 이제 잘 지내고 같이 가장 친한 집으로 친하게 지내자 마쿠야 형아가 사랑해 야! 마쿠한테 한마디 형아 너 너 다른 집 찾아 어? 거의 다른 집 찾아 어? 제수 형이야? 형이 맨날 밥 주고 사과해 주고 내가 잘한다 알아줬으면 그거만 알아줘 나도 해줘 가리 형도 해주는데 그거만 알아줬으면 그거만 알아줬으면 마쿠야 우리 힘들었잖아 그동안 힘들었잖아 한번 이번에 알지 이러면 쪼라 대박아잇 이러면 쪼라 아시죠? 진짜 우리 배신하면 돼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